全春 韓语 文宝额 안녕하세요. 저는 전춘 한의 장사, 원·바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동네방네 중국어 강사 문부입니다.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중국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인맥을 형성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. 오늘 인맥을 형성하다 중국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맥을 형성하다 중국어로는 라권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볼까요? 네, 라, 라자 한번 볼게요. 이거는 우리 한자어로 끌랍이에요. 끌랍. 끌다, 운반하다, 이동하다. 근데 뭘 끌까요? 바로 뒤에, 관시. 관시는 바로 한자 그대로 관계예요. 관계. 관계를 끌다, 관계를 이동시키다. 뭘 위해서? 바로 목적을 위해서죠. 인맥을 형성하는 거,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는 거겠죠. 음, 보통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이 라권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인맥을 형성하다 라권시. 따라하세요. 라권시. 네, 오늘 인맥을 형성하다 라권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중국어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이젠. 네,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중국어 준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